날 기다려줘 그곳에서 아무 말도 하지마 너는 그냥 내 곁에만 있어주면 돼 다시 한번 널 위해 달려갈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날 믿어줄래 널 사랑해 랑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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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는 자가 없었는데 랑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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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도망칠 셈이냐 한 걸음만 더 움직인다면 이 자의 목숨은 없다 어서 낼 캬 이 앞에 무릎 꿇지 못할까. 안 돼. 가시오 낭자 어서. 죽음인 얘기가 끝나잖아요. 아니죠. 구미와 정을 통한 순간 도령도 불사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 에이 그래도 그건 너무 억지 아닌가. 억지요? 아니 아무리 구미오라도 사랑하는 사람까지 구미오를 만든다는 거는. 안 되죠. 저 굳이 책 안 만들어도 돼요.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홍 작가님. 책 없어도 제 홈피 회원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책으로 내보자는 거 아닙니까. 일단 책부터 찍어보고 반응 좋으면 영화로 제작될 수도 있어요. 영화요? 내용은 홍 작가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가시고 일단 계약부터. 좀 봐도 되죠? 아 그러면 찬찬히 보세요. 아 근데 왜 홍 작가님은 유독 구미오 관련 작품 하세요? 어렸을 때 만난 적이 있거든요. 여섯 살 땐가 산에서 길을 잃었다가. 궁요를요? 에이. 여기다 싸인하면 되죠? 아 네. 부장님. 어. 뭐? 잠시만요. 잠깐요. 아니 이런 걸 책이라고 하면 뭐 개나 사나다 쓰긴. 나도 쓰겠다 나도 쓰겠다 야. 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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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돌대가리들이. 못다 대고 표절 작가래? 사실 트와일라인 씨랑 좀 비슷하긴 해. 아니. 이런 얘기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 하. 두고 봐. 내가 이 오면 꼭 씻고 말겠어. 지금부터 할게? 안 자고? 너 어제도 밤샜잖아. 죄송합니다 홍 작가님. 이 상황에서 계약은 좀 다음에 좋은 작품 있으면 저한테 기왕이면 표절 의욕 없이 깨끗한 걸로. 아. 아. 죽어봐. 내가 반드시 쓰고 말다 반드시. 여주야. 하. 하. 너. 또 밤 꼴딱 쐈 거야? 하. 하. 너 왜 그래? 지수야. 하. 하. 좀 써볼라. 그러면 영화에서 본 것 같고. 하. 써볼라. 그러면 책에서 본 것 같고. 나 이제 어떡해 지수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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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해보는 건 어때? 유명한 드라마 작가 중에서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해서 만드는 사람들 있대잖아. 실제 인물이라? 하. 하. somebodygr practicessemble lockdown에 귀ibilities homepage.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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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덤벼. 이놈의 트라우마 대세가 다 쓰려버릴까. 다 덤벼. 넌 뭐야 이 새끼야. 넌 뭐야 이 새끼야. 누가 경찰 좀 불러주세요. 괜찮아요?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황악 상태였을 거예요. 일단 지정시켰으니까 안심하세요. 음 확실히 괜찮아. 근데 뭐라 그러지? 형. 침지. 내가 따뜻하게 태어났어요. 땡큐. 이거 좀 끊어야 하는데 말이야. 아 잠시만. 혹시 내 다이어트 못 봤어? 네일샵 파리 있어? 네일샵 파리 있어? 자 이게 이제 여성분들이 요즘 많이 하는 파츠를 다 붙이. 알렉스. 어디 갔었어? 나 30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일이 좀 있어서. 그저께 한 거 있잖아. 여기가 찍혔네? 앉으세요. 바로 수정해드릴게요. 뭐야. 설마 남자 네일리스트? 손님. 어머니. 네. 네. 내일 관리하시게요? 지금 말고 좀 나중에. 네. 해결노시야, soci brushing just like them being puttores. qué strips. 네. 여기 implanta네. 화생? 여기는 모든 migration. лес 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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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